한상룡 전 지부장 그리고 뒤에 계신 분도 지금 무직 드린 쌍차 동지들입니다. 무직자. 언제요? 너무 늦게 찾아보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도 쌍용차 언급하고 간다꺼운 마음을 계속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 찾아보셔서 죄송합니다. 여기 억울하게 순생을 주로 갔고 그분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여태껏 오늘 3년을 넘게 의상했습니다. 아무튼 진짜 맛있다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께보는 것 같고 그래도 사람이 줄어요. 억울한 추억을 그분에 대한 인상 바라볼 수는 없네요. 특공교사로는 못 얻어보려고 아껴지면 진상 영업과 균형을 밝힌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간절히 고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지원하는 것을 헷갈리는 게 다 있습니다. 계속 한 번도 인사 잘 모르는 것 같고 여러분 이제 대통령의 후보로 나선 하원님들 우리 한 번씩 오셨을 때 형인걸이 오셨으니까 이 흥분을 달리하면서 어떻게 바라보시든 이대로 흡법을 주실 건지 대해서 불편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 드리고 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어떨까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어떨까요? 말씀을 다 듣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먼지 없는 길인데 참 오랜 고민 끝에 들린 걸로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3차 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상당히 이 나라의 화두 속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례구가 이렇게 쉽게 돼서 되겠느냐 그것이 과연 경제 민주화냐에 대한 분명한 입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례교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문제들에 대한 진실들이 저희는 동정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이 밝혀지면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국가가 방지하고 사회 지도층이 나몰라를 한다면 과연 이 나라 노동자들이 무슨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노동으로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저희들은 앞으로 정치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정례교를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의 문제들을 좀 더 즉설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 오시기 전에 좀 상처치고 상황을 좀 들으셨다고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3년 6개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9년도 저희가 5월 22일 날 기술 유출 문제 그리고 이들이 기획화산에 의해서 먹태했던 문제 그리고 이어졌던 획기 투자에 의한 정리하고 구조정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차게 외쳐왔고 그것에 대한 진실을 알려달라 파악해달라 확인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계속 외면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3년 만에 3년 6개월 만에 사실 이것이 사실 독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 아까 제작농의 얘기 저 섬세훈이 들어왔습니다. 다소포함 동일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죽음을 막기 위한 절박함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노숙농성을 탈지가 1년이 다 되었거든요. 작년 12월 7일부터 저희가 희망센트라고 해서 쌍채 정문 앞에서 희망센트를 치고 그리고 19번째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 막아보자 돼서 절박한 신호도 사회적 신호도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내일모레는 1년이 다 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20번째, 23번째까지 이어진 죽음이 되었고 22번째 이제 떠나갔던 우리 동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저희가 이 분양소 대한문으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7개월이 됐습니다. 대한문으로 17개월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쨌든 야권보다 여당의 어떤지 지금 현재 생리당과 박근혜 소설을 상담해서 저희가 생리당 앞에 공성을 한 3개월째 진행하고 있어요. 심한 국정조사를 좀 헷갈라. 그래서 이래저래 사업보든 모두 다 풀리는데 이 쌍채한 문제에 대한 진실 우리 풀려야 이 억울한 죽음을 계속 우리가 명예인으로 찾든 어쨌든 향후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 때문에 저희가 3개월 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너무 부담이죠. 그리고 천문회 이후에 국정조사가 안 되고 있고 여전히 저희들 이제 국정조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뭔가 이 진실이 밝혀지고 이 쌍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에 첫 단초가 되지 않겠나.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지금 14일째 간식을 하고 있습니다. 꼭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쌍유차 문제에 대한 해결을 좀 해달라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대신을 고속하고 있는데 현재가 좀 안타깝다. 옆에 지키는 게 없어서 오늘 오신 분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향후의 쌍용차 협법에 대해서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쌍용차 번비에서 상황실장 그냥 뭐 아시겠지만 한국 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악계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지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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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인 이런 시민사회단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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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좀 나서야 할 사람들이 이제 안 나서질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치권입니다. 사실 쌍용차 문제가 한 사업장의 문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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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결이 되었는데 그 생각은 솔직히 3년 만에 아까 여름들이 바로 하시는 논의 정보가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국제 정치권에서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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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본다 그러면 바로 이제 엊그저께 죽음, 여덟대 죽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사실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은 일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주무당이 난식에 들어간 것은 대선 지나서가 아니라 이 대선에 증여라 하던 인생을 얘기하고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요청을 드리면 부모님께서 불안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사실적으로 입장이 궁금하지도 않나요. 궁금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국민적으로 보편조사에 대한 후보의 입장과 나아가서 지금 이 시기에 한문자동차 문제가 해결되고 저희들은 혐오자복지이 돼야 된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런 팀들이 실리면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오늘 국정상태가 끝나면 국회는 다시 또 문을 닫을 지경으로 가고 있고 상차문제는 다시 또 먼 미래의 문제로 갈 상황인데 이 상황을 반멸시키기 위한 그런 입장들을 분명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민수가 저희들만 해도 지금 3차 국회 대응품을 맞춰서 성분의 과정까지 진행을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목격든 점은 국로를 넘어서 전황스럽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기에 기획 부동을 내고 그다음에 회계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을 3천명을 정리하고 시키는 과정에 마치 하이에나 때를 봤다라는 그리고 계속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결론은 결론은 여야 가일 것 없이 정리해고된 과정 자체가 너무 불법적이고 부당하다. 이것은 야당만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청문회 당시에 모든 여야의 의원들의 합치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정부사가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야가 같이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대선 종국으로 가면서 또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테마 정도로 지금 축소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데 대해서 또 다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님께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재난적인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고요. 구체적으로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세력 없이 홍보들 사이에 성장 회동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성장 회동이 있을 때 이 의제를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하나하나가 사안을 넣고 빼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그나마 청문회도 이루어지고 아버님도 이렇게 방문하시려고 해서 23번째까지 억지로 주분이 맡겨있지만 여기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파희망이 되는 순간 아마 예기치 않은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성장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중요한 의제로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잡아서 반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쉽게나마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오신 분들에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상차 회동의 조직실장 양영근입니다. 앞서서 우리 농구들이 말씀드렸듯이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의 이 상차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기술 유출의 문제였던 것이 청문회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기획부모와 또한 회계 조작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몇 점 정도 밝혀졌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사치 저쪽에서는 이 나라 모든 상차의 문제는 이 나라 국가 권력들이 권력에 정부 기관들이 다 개입된 사건이 이미 청문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더 까맣게 청문회 하루로써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문제를 위해서 저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23명의 아마도 이 사회에서 무슨 전염병으로 한 명의 노동자가 누가 죽었으니 국민이 죽었다고 하면 아마 이 나라 언론이고 아마 지도층이고 이 사회 중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한 사업장에서 이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척척이 짓밟힌 이런 노동자들의 이런 실상을 모두가 도행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우리 후보님도 국민을 위해서 일해보기 위해서 이런 노동의 현장을 직접 찾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14명까지 죽어갈 노동자 가족들이 죽어갈 동안 이 사회는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끊이질 않고 저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사회적 파살이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노동자들의 학살이라고 저희는 단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이미 속속질에 밝혀지고 있고 이것을 물론 우리 후보님 캠프에는 직접적인 현직 의원님들이 많지 않지만 이 부분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 노동자들의 지금 쫓겨나 있는 수많은 3천명이 되는 노동자들의 그 억울함을 명예회복부터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 이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받아주고 안아줬을 때 과연 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노동관에 대한 이 자리는 22명의 영정이 모셔있는 자리지만 지금 울산에서도 철탑에서 수십미터 철탑에 올라가 있고 또 2교대를 막자고 유성기업 동지들이 또한 고동농사고 하고 있고 이런 노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의 노동관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명확히 듣고 싶은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사장님. 제가 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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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싼러자 노동주의자 대표 이성훈입니다. 우리 싼러자자 사태 같은 경우에는 기획 파산에 의한 정부 강력 진압으로 노사가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은 모든 정황과 근거가 청문회라든가 기타 여동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싸움에 진정한 긍정한 주군은 김명박 경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께서 대선에 꼭 승리하셔서 이번에는 노동자 쪽에서 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며 이 부분은 굉장히 정부가 노동자를 죽인 그런 사태이지 전체적으로 회사가 망해서 벌어진 이런 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해서 또 최근에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그런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정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무직 협의자로서 택배 조작을 발표한 성취 호흡입니다. 다름이 아니었고 답변하시는 데 조금 보험 교체로 맞춰가지고 사실 관계란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쌍문자금자 사태 진실 규명을 해오면서 드러난 문제가 법정관리 하에서 재산평가를 하면서 재산을 누락을 했다든지 폐차 대적표를 짜면서 날조를 했다든지 그런 사실관계는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가지고 법적으로 다 저희들이 재판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법칙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여지나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시간이 멀리 있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신 분은 23분이지만 타인이 법칙에 의해가지고 산재 환자수로 대상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약 250여 명이 지금 생과 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자살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쌍문자금자 문제에 대해가지고 좀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을 만한 그런 소망이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 제가 9월 19일 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사실은 9월 20일 할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민주당 경선, 민주당 후보가 발표된 이후에 사흘 정도 시간을 드린 다음에 목요일날 출마 선언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날 창문회, 쌍용자동차 창문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출마 선언을 하루 당겼습니다. 그래서 출마 선언 때부터 쌍용자동차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지영 작가 의자놀이 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봤습니다. 여기 오기 직전에 공 작가님 전화하셔서 여러가지 말씀들을 해주셨고 이제 간식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참 불행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요. 아까 해주신 말씀들 중에서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원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하루빨리 국정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또 이것이 대선 이유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정치적인 이해 관계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시행을 해야만 되고 또 기존에 회사가 했었던 약속들 그런 약속들도 복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자들 보시고 학교는 보셨다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실을 막혀내는 것 그러나 그것은 지금과 여부를 한 번 없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한 일이 하고 조직한 시인 외에 조직한 시인 외에 조직한 소송을 이뤄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성인인으로 박물을 이뤄주시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나누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희들의 일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와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후보로 추대가 돼서 자신도 하더라도 건강하게 좀 완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그러면 나무대인 제가 또 실무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후보로는 좀 일어나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자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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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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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bike 조금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 하셔야 되지 않아요? 네 네 네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조명 좀 조명 없이 할까요? 조명 없이 할까요? 그대로 결합만 하면 돼 배터리 배터리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막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금속노조 쌍용차 금속노조 쌍용차 아 지구장의 단식 농성장과 그리고 쌍용차 희생자들의 영정 분양소 앞에서 참배를 하고 말씀을 나눈 후에 방금 이곳을 떠났습니다 안철수 부 오늘 분양을 하기 전에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적은 다음에 절을 하고 분양을 한 다음에 김정우 지구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고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그리고 민주노총 관련자들에 대한 얘기하는 그 얘기를 경청하면서 하나하나 메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말한 국정조사를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많은 공감을 나타냈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 날짜가 목요일이었는데 지난달에 그 날이 쌍용차 청문회와 겹쳐서 자신이 하루 앞당겨서 출마 선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왔다 그런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기 전에 공정소설가 공정시의 의자놀이를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를 빨리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들겠지만 희망 잃지 말아달라 그리고 자신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 김정우 지구장과 인사를 나누고 밖으로 나와서 바깥에서 동조단식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 악수를 하고 또 거기 관련된 서명을 하면서 쌍용차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난번에 한해경 씨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6년 동안 일하다가 나중에 뇌종양이 발병해서 수술한 다음에 장애를 입은 한해경 씨를 만나서 기업들이 우리 노동자들 위해서 그런 직업병 문제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을 도움을 줘야 된다 그리고 작업환경부터 챙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강조했었는데요 오늘도 그 연장성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쌍용차 문제 단지 쌍용차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계 전반의 문제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주장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준 오늘 만남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네 오마이 tv에서는 오늘 아침 10시에 문재인 후보의 반부패 선언 기자회견을 생중계해 드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어제 안철수 후보가 이나대 강연에서 밝혔던 정치 혁신 정치 개혁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잠깐 밝혔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100명 정도 줄이고 그다음에 중앙당을 폐지하고 중앙당 국고보조금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공청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취재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비푼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당 보조금 조정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연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정치 혁신 정치 개혁을 매개체로 해서 단일화 협상을 이뤄나갈 수 있을지 이게 정말 관심사인데 앞으로 문재인 후보 쪽 동선 의견이나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마이티비에서는 계속해서 후보들의 일정을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따 1시 40분에 박근혜 후보의 일정을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 선진화 전진대회에 참석해서 축사할 예정인데요 이 현장도 오마이티비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안철수 후보 관련된 아까 쌍용차 방문 현장을 녹화 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장을 다시 화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차 분향소 앞에서 오마이 뉴스 박종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